우와아.. 정말 아니네.. 우와 미쳤다.. 아니 무슨 비가.. 갑자기 비가 와가지고 지금 강아지도 안으로 들여다보내고 우산을.. 우산을 그대로.. 우산 썼는데도 버튼이 다 터졌어요 강이 있는데 갔다 볼게요 아니 지금 이게 불가.. 비가 오기 시작한지 한 5분? 5분 정도밖에 안 돼요 저쪽에 다리 건너는게 하나 있는데 그게 또 잠길 것 같거든요 야 여기 진짜.. 무섭다.. 여기 흙 다내를 안잤네요 벌써 우와아.. 여기가 원래 물이 안잠깁니다 여기 자갈 보이시죠? 자갈.. 저 위에서 막 사람들이 놀고 그랬는데 아직은 안잠겼네요 아직은.. 이게 잠깁니다 여러분 이게.. 나중에 되면은 잠겨요 이 다리가 아마 지금은 못 믿을 것 같은데 일단 카메라는 제 방에 한번 설치해 놓고 잠기는지 안 잠기는지 한번 촬영을 해볼게요 잘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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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았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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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. 저 물 흐른 거 달아 다리 넘친다 다리 넘칠려고 한다 지금 비까지 물에 찐다는 오 다리 넘칠려고 하나 지금은 비가 좀 그쳤는데 아까 한 1시간 정도? 태어나서 진짜 이런 지는 처음이에요. 야 저거는 뭔데 산 쪽에 구름이 걸쳐있네요 와 이거 뭐야 이거 와 여기 미쳤다 아니 와 흙이 다 내려앉았어요 저기 있던 흙들이 다 내려앉았네 지금 다리가 장겹습니다. 여러분 야 여기는 차도 못 건너가겠다 와 이게 말이 안되네 태어나서 이런거 처음이야 처음 봐 저까지는 한번 가보고 싶은데 지금 여기다 이정도인데 아니 이정도면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이고 아니 못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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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살 때문에 물살 때문에 제대로 걸을 수가 없네 차가 지나갈 수 있나 어 나 무서워서 못 갈 것 같아 와 그나마 다행이네요 비 조금만 더 왔으면은 차도 못 지나가겠다 장난 아니구나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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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동타까만 동타까만 지금 우리 친구들이 이 영상을 보고 있다는 말이 뭐야 형 영상을 끝까지 봤다는 말 아이가 맞나 아이가 그러면 좀 약간 재밌었으니까 뭔가 끝까지 봤겠지 그러면 좀 좋아요도 좀 눌러주고 구독 좀 눌러주면 얼마나 좋노 기분이 좋노 어? 금방 땜이 하늘을 쬐는다 하늘을 쬐라 빨리 눌러라 인마 형 안 눌을 것 같단다